근데 갖고 들어가는데? 아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뭐야? 어머 이거 왜? 어머 이거 왜? 어머 이거 왜? 끝났어요? 도전을 하는데 영업시간이 어딨어요? 도전에 아니 이런 식으로 뭐야 도전을 하는데? 유할 도전 나 딱 그전에 나, 나 다시 저게 쓰인다 저게 야! 도전해 남자로서 꼭 한번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? 도전해 영업시간이 도전해 나 해야 돼 도전해 우리한테 왔다고 도전해 아 이거 실패 이거 성공 아니야? 성공 진짜 할 수 있는데 서로 비긴 걸로 하고요 비겨요? 영업시간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옆에 그게 있대요 스카이다이빙 근데 너랑 나랑 둘이 해요 원래는 5단계가 스카이다이빙인거지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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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다이빙인거지 스카이다이빙인거지 아니 누구 멤버 하나 정리해야지? 아니 왜 그래? 굳어 스카이다이빙이 영업이 지금 끝났어요 영업이 지금 끝났어요 영업이 지금 끝났어요 아 아 남자로 태어나온다 스카이다이빙 한번 가볼게 형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보세요 마지막 에어컨 네